그리고 이 성장주기를 시작시키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줄기세포입니다. 그렇다면 탈모가 완전히 진행되버린 기회에는 이런 줄기세포가 완전히 소멸해버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해하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탈모치료는 흔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부터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장기적으로 예우가 좋고 일단 머리카락이 완전히 빠져버린 뒤에는 약이든 주사든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런 말씀은 상당 부분 사실이기도 합니다. 탈모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사용하는 약들 그러니까 피나스테리드라든지 두타스테리드, 미녹시들 그리고 주사치료에 사용하는 사이토카인 같은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성장주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당들의 기능을 돕고 또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기 자체가 돌아가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약을 쓰더라도 현재로서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장주기를 시작시키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줄기세포입니다. 그렇다면 탈모가 완전히 진행되버린 두피에는 이런 줄기세포가 완전히 소멸해버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탈모가 심하게 진행되어서 더 이상 모발이 자라지 않는 두피에도 모낭줄기세포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줄기세포가 모낭전구세포로 바뀌어서 새로운 모성장주기를 시작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밭에 굉장히 좋은 씨앗이 묻혀있지만 이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치우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야 잠들어있는 모낭세포를 깨워서 새로운 모낭성장주기를 시작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연구가 더 진행돼서 결실을 맺게 된다면 모발이식이 아니더라도 주사치료 등을 통해서 머리카락이 완전히 빠져버린 자리에서 다시 머리카락이 나게 하는 일도 꿈만은 아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웨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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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